최강푸드파이터 너 최강푸드파이터 나갈거야? 응 최강푸드파이터가 뭔 줄은 알아? 어 1등 상금이 300만원이래 뭐? 얼마? 300만원 내가 지금부터 먹어볼게 뭘 제일 잘 먹을 것 같은지 한번 봐줄래? 이건 서울만인 즉석 오간떡볶이 서울만인 즉석 로제 떡볶이 서울만인 잡채 맛있겠지? 응 이제 시작할거야 한번 봐요 어 자 시작한다 응 땡 너 1분 끝났어 응? 뭐? 끝났다고 그 전혀 못 나가 꺼져 뭔데 나 꼭 1등 해야된단 말이야 그럼 나 잡채로 한번 해볼게 아 싫어 한 번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잡채로 한번 해보면 안되겠니? 알았어 한 번만 해 정말? 고맙다 내가 꼭 1등 해볼게 잡채로 한번 해볼테니까 꼭 봐줘 응 자 시작한다 그래 땡 너 또 1분 끝났어 응? 나 1등 해야되는데 내가 이렇게 끝낼줄 알았지? 내가 끝까지 꼭 1등 할 때까지 할거야 두고가 뭐가 맛있다 좋아 자 두고가 손 들어가 손 손 손 수 손 사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